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인도주의구역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피란촌에 하마스의 핵심 간부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습을 감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27일 의회에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면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판단 중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